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조시간에 의해서 식물의 개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. 지금 식물 A종의 식물 기역부터 디귿까지 빛의 조건을 다 다르게 했고 개화 여부를 확인을 했답니다.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가 있는데 식물 기역, 니은, 디귿을 연결을 했네요. 자 A는 이 식물이 개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속적인 빛이 없음 기간 한계암기라고 불리죠. 한계암기를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하네요. 자 1이라고 하는 애는 한계암기보다 짧게 지금 밤시간을 주었습니다. 그랬을 때 개화를 하지 않았다. 그럼 한계암기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개화를 못한 단일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 2번도 마찬가지 한계암기를 넘겨서 지속되게 빛을 없지 줬어요. 빛을 차단했다라는 얘기죠. 빛을 차단했다니 개화를 했다. 아 얘네들은요. 앞이 낮이 짧고 그 다음에 밤이 긴 걸 좋아하는 단일식물이겠구나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자 그 다음 3에서는 지금 한계암기가 채워지기 전에 빛을 쏘여주게 되었어요. 그래서 연속적인 게 깨져버렸죠. 그 결과 개화를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자 갑니다. A종의 식물은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 A보다 길 때 개화를 한다. 2번을 보고 알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3에서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은 A보다 짧았죠. 그렇기 때문에 개화가 일어나지 않았고요. 비생물적인 요소 환경요인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 A다. 네 빛의 길이? 빛의 지속시간? 이런 빛이라고 하는 환경적 요인이 개화에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